자 우리가 페트병을 이렇게 잘라요 동그랗게 위에 잘라 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키워요 이게 한 몇 년 살았대요 참으로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리 재활용 하는 버리지 말고 절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트병으로 하는 거에요 뚜껑 닫아 가지고 불을 채워 가지고 뿌리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유용한 굿 아이디어옵니다 멋지죠 이것도 다 재활용 재활용용품으로 사는 거죠 신기하죠